아, 예, 연타로 지금. 이것도 큰 거 잡았어요. 괜찮아요? 하나만 더 남겨주면 안 돼? 하나만 남겨달라, 하나만 남겨달라. 좋다가 두루 빼서. 속찜. 어떤 맛일까요? 죄송한데 다음 주 괜찮으시겠어요? 이거 저 드라마팀에서 연락 오겠는데. 배우들을 어떻게든 보낸 거예요? 뭐 이러겠는데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습니까? 좋습니다. 규제갈비 넘어가요. 아, 요거. 맛있는 부기 잘라서. 네. 마포 어느 집인 줄 알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시겠죠? 네. 맛집입니까, 거기? 네, 주럼 정수는. 오, 볶음밥. 한국 아저씨를 볶음밥. 네. 코슬코슬한 거 말고 밥 두려 먹는 거. 네, 네. 애들 원래는 또 잘 드신대요. 많이 드신다니까. 지금. 오. 맛있게. 와, 너무 많이 시켜 먹는다. 진짜. 잘 드시네요. 한입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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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안정환. 한입맛 카드 사러 갑니다. 한입맛 카드. 한입맛 카드. 한입맛. 내가 웬만하면 안입맛인데요. 참다 참다.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. 어떤 거. 한입맛. 한입맛. 한입맛 카드 안정환. 한입맛 카드 안정환. 맞고 무슨 어느 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. 이거 한번 먹어봅니다. 밥도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 얼마나 맛있길래. 밥을 같이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밥. 그거 맛있어요. 나도 저 갈비를 너무 뜯고 싶었어. 난 둘 다 맛있다. 이건 어려울 것 같다. 소스 맛있다. 죄송한데 결정해야죠, 이제? 아, 진짜 너무 맛있어. 진짜 어렵겠다. 진짜 어렵겠다.